Q. 양말을 빌려주세요. 양말! 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빌려줘. 저기 있어. 기포지 안 보여요? 빌릴 수 있나? 여기에 물풀을 붙이고 그냥 거기는... 착착하다. 그럼 꽁기 포장과 구경할까? 우리 손이 나가. 양말이 이게... 게임을 할 줄 아는데도 정말 너무 길대? 레깅스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안 닿죠? 그래? 양말이 기니까 어떻게 꺼지거든요? 좋네. 근데 따뜻해서. 나 반바지에서 추웠거든요. 따뜻해 반바지에서. 따뜻하네. 아 또 오랜만에 또... 내 이 날을 위해서 두바이에서 멋있어. 이 유니폼을... 되지도 않나요 유니폼을... 유니폼을... 머리 안 오시러. 머리 너무 좋아. 땡하다 땡해. 못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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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풀어! 운동할 때 다치지 않기 위해 무릎을 잘 풀어요. 저거 봐봐요. 1호! 춤추지 말고. 오! 오케이 오케이! 기노야 일로와! 어떻게 나요? 형 팀 어떻게 나 놀래! 아 오늘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오늘 약간 열심히 해볼 자신 있어요. 나위보! 부드러운 플레이! 일단 정환! 정환이 형! 정환! 일단! 일단 디노! 디노? 프라이바이보! 포! 민규! 저기 저기 저기! 근데 이미 어차피 잘하는 멤버가 저리로 가서 아 노랗을까요? 안 되겠다. 날 먼저 뽑을래? 빨리 지탈자 가는데 어떡해. 또 있었어. 형이 팀 아니잖아 아직. 아 근데 자꾸. 나 이 팀 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뽑아줄게! 아니 나 우리. 날짜 대기 시작! 현장 좀 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 우리. 우리 이미 다. 아니야. 약간 좀. 열정 팀인가? 왜요? 4번 4번. 5번. 내가 왜 4번 입었는지 알아? 만나면 죽어. 파이팅! 우리 지금 파이팅! 네! 형 주저하지 마. 자신감. 적극성. 난 형이 적극성이야. 내가 그냥 4번 입었는지 아니야. 4번이 왜 4번이야. 만나면 나 다 죽어. 죽을사? 우와 끝났다. 다 죽었어. 좋았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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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가자. 앞으로. 커트를 끝까지. 파이파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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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방! 헤딩! 헤딩! 슛! 컴온 컴온! 헤딩! 나이스! 미쳤어! 지금 헤딩 트리! 픽 있다, 픽 있다! 나이스! 컷! 컷! 승라! 승라! 승라, 승라, 10불! 이거 어떡해! 저의 욕심이었어. 여기, 여기! 오 마이 갓! 아아! 아아! 4대3! 몇 분 남았어요? 지금 2패입니다. 아이아이! 의결배 패스! 의결배 패스! 어, 이득이 왔어. 의결배 패스! 가자, 가자, 패스! 가자, 가자, 가자! 하지, 하지! 가자, 가자, 가자! 아아! 하지, 하지, 하지! 피, 피, 피! 아아! 공격할 땐 공격하고 수비할 땐 수비하고 그게 우리 작전이야. 정말 좋잖아. 무조건 힘들 땐 쉬어. 하치면 안 돼. 힘들 땐 쉬어야겠다. 좋아, 좋아, 좋아. 선수들의 체력을 선호할 때 파이팅! 아아!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이제 운동 못 하겠어.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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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이스! 진짜 많이! 고지야! 뭐야, 니들? 누들이 안 맞잖아, 그러자, 그러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선이 형, 우리 편이야? 뒤에서! 빨리, 빨리, 빨리! 야, 점리! 야, 점리! 너, 점리! 야, 점리! 야, 점리! 야, 점수를 줘도 결승볼을 끝내보자! 쉿. 슛, 슛. clicks... Estoy higher. Nice, nice! thyção. Hey, shoot. Good! Got to go. 지금 녹으려고 안 돼? 야! 뭐야! 오늘 스태프분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고 했는데 오늘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누구세요? 오늘 승리의 조연이 되셨는데 오늘 굉장히 즐거운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푹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녕! 내일 근육통 올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어나면 이미 지금 골반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골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왜 골반이기 때문에 골반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가 언제부터 골반이기 때문에 집돌이신데 오랜만에 축구하시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워낙 포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로 포수 아 그 포수 국가대표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점수가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포스트한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의 원톱 공격수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소금빈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대단한 선수죠. 패딩금의 힘. 그리고 혼자 꿈티비를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숨이 헐떡이는 모습을 보기가 양심 찌르기 때문에 나도 했다. 정환 씨는 어떠셨어요? 나 내일은 아예 다 뵙일 것 같은데? 그치. 빨리 다른 팀이랑 붙어야지. 다른 팀이랑 붙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제 전지훈이랑 떠나봐야 돼. 떠나봐야 돼.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